인어그리드 공모주 청약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인어그리드의 주요 매출인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제품들로만 이루어져 있죠. 클라우드 구축, 데이터 센터 운영 관리, 컨설팅 등 클라우드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업 공개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으로 AI 기반 지능형 클라우드 솔루션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어그리드는 기술 특례 상장을 하는데요. 기술성 평가에서 A등급과 BBB등급을 각각 획득했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의 경우 일반 상장보다는 요건이 많이 완화되어 있거든요. 재무적으로 좀 불안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측이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공모 청약이 3월 20일부터 21일, 환불일이 3월 25일입니다. 공모 희망가 밴드는 2만 9천원에서 3만 5천원이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청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 청약자 대상으로는 15만주에서 18만주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균등 배정을 받기 위해서 최소 20주를 청약하셔야 됩니다. 공모가 상단이 3만 5천원으로 계산하면 증거금은 35만원이 필요하겠네요. 청약한도는 등급별로 다른데요. 준우대 등급의 경우 5천주에서 6천주가 청약한도가 될 텐데 평소 한국투자를 사용하시지 않으셨던 일반 등급의 경우 절반인 2,500주에서 3천주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2,500주일 경우에는 약 4,400만원 정도의 증거금이 필요하겠습니다. 청약수수료는 온라인 2천원, 오프라인 5천원입니다. 이노그리드의 총 발행 주식수는 455만주로 적은 편이거든요. 그중에서 보호의 수가 215만주 걸려있고 유통주식수는 239만주가 되겠습니다. 비율로 치면 52%이기 때문에 꽤 높은 편이죠. 수요예측 단계에서 의무 확약이 많이 들어오면 유통주식수는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 단계에서 의무 확약이 많이 들어옵니다.